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상가의 입장. 자, 공동체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 행복의 총합이다. 어떤 행동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경우 자,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거 딱 봐도 그냥 공리주의죠, 뭐. 공리주의.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공리주의 문제였어요. 공동체 행복을 늘려야 된다. 최대다, 최대의 행복. 자, A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전거에 사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있다. 난민 돕기 운동 광고를 보고 용돈을 기부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 아이씨, 자전거 사고 싶은데. 난민을 도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정원 명령에 따라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우세요. 아, 이건 뭐 딱 봐도 칸트 아니겠습니까? 정원 명령. 그래서 틀렸네요. 이해당사자들의 쾌락을 최대화하도록. 어? 최대다수, 최대 행복. 공리주의 원리 아닙니까? 정답은 2번. 3번,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 유덕한 사람이 되도록 행위하세요. 자, 유덕한 사람이 되도록. 자, 이거는 무슨 윤리? 덕윤리가 되겠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거예요. 4번, 기부의 결과를 따지기보다는 배려심을 발휘해라. 어, 이거는 배려윤리가 되겠죠? 배려심을 발휘해라. 공익은 사익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해라. 자, 공리주의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잖아요. 최대다수, 최대 행복. 그래서 공익이라는 것은 그냥 최대다수가 최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은 그냥 사익의 총합과 뭐한 거야? 같은 거다라고 보는 게 공리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크다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